낙동강 유치축제 낙동강 유치축제는 남지유치단지 및 남지체육공원 1원에서 매년 4월 중순에 실시되는 축제입니다. 주요 행사에는 낙동강 용흥대제 개막식 농합경연대회 다문화 전통혼례식 유치꽃길 따라 건강걷기 유치축제 미술대회 그 외에 조류 및 곤충생태체험과 다양한 공예체험을 할 수 있으며 남지철교 갤러리 청년군 농산물 특판장 등 전시 판매 행사와 유치꽃 라이브 공연 등의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. 유치꽃 라이브 공연 유치꽃 라이브 공연 유치꽃 라이브 부 aire